돌리와 친구들 돌리와 친구들은 보물찾기를 하러 나섰어요. 보물이 바로 여기 있나봐요. 아니, 이런! 해골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건 돼지마녀의 요술이에요. 계획이 필요해, 도미가 말했어요. 개구리는 해골들의 주위를 돌렸어요. 먹혀들었네요. 이런, 유령동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판다가 말했지요. 돼지마녀의 묘약. 좋았어. 돌리가 먼저 마셨어요.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타미 차례. 타미는 아주 잽다게 빨라졌어요. 판다는 뭘 갖게 될까? 판다는 힘이 아주 세졌네요. 밖을 지키는 해골들. 우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타미가 말했어요. 동굴 유령! 동굴 유령! 우리는 무찌를 수 있어! 돌리가 말했지요. 아니, 해골들을 어떻게 무찔렀어? 돼지마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기다려봐. 난 항상 마냥을 대비할 수다니지. 판다가 잘 처리할 거예요. 나의 메일로! 이리와, 이 메일로? 이 메일로? 네, 이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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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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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바깥에서 하는 놀이는 정말 재밌어 이런, 판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지만 타미는 어디 갔죠? 타미가 사라졌어요 자니, 도와줘! 타미가 사라졌어! 발자국을 따라가면 동굴이 나와! 자니가 말했어요 여기 안은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해 타미를 찾아야만 한다고 아니, 이런, 동굴 유령? 유령이다! 뭐? 근데 타미였네요! 재밌는데, 타미? 하지만 자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덤불 속에 숨자! 돌리가 말했어요 어디 갔지? 자니가 갸우충거렸어요 아야! 뭐? 원숭이? 정말 짜증나는 녀석들 그만! 싸우지 마! 자니, 조심해! hemisphere 타미였더 테리소프 무천 음? 에헤이? 음? 와! 음? 음? 하와? 하와?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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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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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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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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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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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스포츠 골结영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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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리와 판다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조니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네 스쿠터 나에게 줘, 조니가 말했어요 돌리와 판다는 속상했어요 더 시끄러워졌어요 스케이트는 안 돼, 조니가 말했어요 나에게 줘 그리고 이건 뭐야? 조니에게 한 수 가르쳐야겠는 걸 판다가 말했어요 얼른 얼른 뛰어 아니, 이런 조니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고슴도치 자동차가 쫓아가기에 최고네요 우리 아저씨 조심 고슴도치가 차에 기름 넣는 것을 깜빡했나 봐요 그렇죠 경찰을 쫓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어디 한번 도망가 볼까요? 판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조니는 아주 얕게 자는 잠버릇이 있거든요 보아하니 토미가 아이디어가 있네요 보아하니 토미가 아이디어가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빨리 찾아야 해요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드디어 돌리와 친구들은 안전했답니다 안전했으면 못임 아우아 lake 아우 아우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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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와 와 와... 와 와 와... 붐떨어... 하하하ㅋㅋ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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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let Ill! 뱅! 뱅 뱅! 으아. 슬퍼 흰 슬퍼 흰 흰 흰 ち은 흰 흰 흰 흰 한 번 중 가 Evet 참 아 이렇게 흫 analyzed Julius drop 한글자막 by 한효정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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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 거기 누구 있나요? 좀비인가 봐요. 아직 거기 있어 토미 가서 확인해봐 나 무서워 토미가 말했어요 내가 갈게 돌리가 맞먹었어요 아무도 없네 그럼은요 소리가 또 들리네요 아니, 이런 해골 괴물이에요 자니, 바로 너였니? 받아라, 자니 해골이 어디 갔지? 이런, 안 돼 바로 뒤를 봐 달려 우리 토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요 우린 이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 토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돌리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네요 무슨 소리일까? 누군가 쿵쿵!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두들겼어요 아니, 이런 유령이에요 받아라, 야! 유령이 아니잖아 바로 탐이었네요 이제는 더 이상 재밌지 않아요 아, 아빠가 장난치는 거였네요 또 자기 전에 이야기 시간 아, 근데 돌리에겐 무슨 일이? 투명해져 버렸어요 엄마도 돌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시네요 아빠 양도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돌리가 보이지 않나 봐요 모두가 돌리의 꿈이었나 봐요 돌리와 판다는 공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서운 소리가 또 들려요 아니, 이런 이번엔 진짜 유령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유령에게 신발이 필요한 거지? 유령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이불 시트를 뒤집어 쓴 삼이었어요 삼이 부끄러운 줄 알아 누가 밖에서 키득키득거리는 걸까요? 이번엔 신발이 없는데요 돼지 마녀의 요술이었군요 그건 바로바로 풍선이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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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헤 헛 헛 헛 헛 헛 헛 어 어 먹방!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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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재정 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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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앰? 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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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헷. 헷. 에- 네, 에- 에- 어ㅎ 음. 음. 어école. zy. 으아앗 multif woven. 에읍! 오우! 오우! 에읽! 에읽! 에헤이! 에헤이! 헤에헤이! 에헤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